아 대단한 장관입니다 자 왼쪽 브레이크 갑니다 아이고 형 맨날 똑같은 기동만 해야 되는 건가 좀 식생하잖아요 너 또 엉뚱한 전 차려 그러지 하지 마라 기다려봐 나 화끈한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정태훈 정태훈 너 대알로 복귀 안 해? 어? 야 이거 오늘 멋진 개인기가 나오나 보네요 안 돼가 제란나트 어 엄마 저 비행기 떠올리시나봐 쟤 보좌 보좌인가요 제란나트 썰라 제란나트 리커버리 300나트 어? 깜발 시동격 100나트 200나트 300나트 리커버리 3즈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아니 이게 바로 이게 세계 세계 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